미사일이 왜 그런 모양으로 생겼는지 궁금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유체역학 같은 남성중심적 과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페미니즘의 답이 있습니다. 남성폭력은 매우 성적인 현상입니다. 미사일은 매우 폭력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미사일은 남성을 상징하는 남근 모양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페미니즘의 가르침을 통해 왜 수류탄이 고환처럼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의진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깨달음에 이르렀다면 이제 응용을 해볼 차례입니다. 남성폭력은 매우 성적인 현상입니다. 아폴로시비로는 달을 정복하려는 매우 폭력적인 현상입니다. 달의 여신인 셀레넬을 정복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성폭력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폴로시비로는 남근 모양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는 버섯이 왜 그런 모양으로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버섯은 매우 폭력적인 현상입니다. 독버섯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따라서 버섯은 남근 모양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